자 오늘 노래는 Elvis의 Jailhouse Rock 입니다. 아 빨리 너무 움직이네요 교도소장 워든이 카운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군정도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그 카운티에 있는 교도소에 파티를 던져 준 거에요 허락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prison band 그 교도소 밴드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was there and they began to wail 그 교도소 밴드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뭐 흐느끼다 라는 소리인데 여기서는 뭐 그 락이니까 소리를 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e band was jumping 이제 밴드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joint began to swing 사람들이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고 should have heard 니까 뭐 뭐 봤어야 되는데 아 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those knockout jailbirds sing 그 아주 기가 막힌 그 노래 그 그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노래를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let's rock은 자 이렇게 흔들자 이거 그죠 그 rock and roll 춤을 추자 하는 얘기고 자 모든 사람 모든 사람 in a whole cell 교도소 방을 깜빵을 cell 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깜빵의 그 한 block을 cell block 이라고 그러면 전체 그 cell block에 있는 모든 사람이 was dancing 춤추고 있었는데 모모에 맞춰서 춤추다 할 때 dancing to 이렇게 얘기합니다 dancing to the jailhouse rock 그 교도소 락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다는 얘기죠 스파이더는 뭐 글쎄 뭐 별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미 머피가 테너스 엑스 본을 연주했고 little joe 는 뭘 부렀냐면 slide trombone 을 불렀습니다 불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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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었단 얘기죠 der drum는 사람 은 일리노이에서 온 아인데 드라마보이 went crash, boom, bang 드럼치는 것을 그렇게 crash, boom, bang으로 표현을 했죠 드라마보이가 crash, boom, bang 그리고 드럼을 쳤고 whole rhythm section was the purple gang 그 이게 리듬을 맞추는 그 밴드 트럼븐 불고 뭐 이런 그 리듬 섹션 그 사람들은 was a purple gang 이었다 purple gang 이었다는 얘기죠 number 47 은 그 저기 간죄수 번호 같아요 17번이 set to 47번이죠 number 3 한테 말을 했는데 you're the cutest jailbird I've ever did see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귀여운 jailbird 니까 이 사람이 넘버 3 가 노래를 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그 그 교도소에서 내가 본 것 중에 니가 제일 그 이쁘게 노래하는 놈이구나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I sure would be delighted with your company 너랑 같이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얘기죠 come on 일로와서 do the jailhouse rock with me 나랑 같이 jailhouse rock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흔드는 거 하자 춤추자 그런 얘기죠 everybody let it rock everybody let it rock everybody let it rock everybody knows it rock we're dancing to the jail out of r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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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d sack we're sittin' on a block of stone we're over in the corner we've been all alone 슬픈 새기 was a block of stone 이니까 뭐 돌 블록에서 앉아 있었고 근데 그 어디 있냐면 저기 way over the corner 저 그 구석 구석에서 앉아 있는데 we've been all alone 혼자 이렇게 울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교도소장이 말하기를 야 친구야 don't you be no square 이 square라는 표현은 꽉 막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 놀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뭐 울고 있고 혼자 외롭게 외톨이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스쿠어라 라고 뭐 이렇게 탁 맞춰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뭐 뭐 이런 사람들 스쿠어라 그러는데 don't be no don't you be no square는 그런 사람 되지 말란 말이야 if you can't find a partner 같이 춤출 사람 찾을 수 없으면 use a wooden chair 나무로 된 그 의자를 사용해 라고 이제 교도소장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 ㅅㅑ ㅅㅑ 아 으 아 으 으 으 이쉬프트 라인 마라 꽤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꽤가 많은 한 니가 버그라는 건 벌레라는 뜻이지만 교도소에 있는 버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For heaven's sake, no one is looking 아무도 안 보잖아 이거 봐 Now is our chance to make a break 지금이 우리 기회야 도망칠 기회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벅, 벅씨가 이제 그 별명 아까 벅, 벅씨죠 벅씨가 쉬프티 한테 돌아보면서 말을 했어요 next, next, I want to stick around a while 나 조금 더 더 있을래 and get my kicks 여기서 kicks는 흥미 재미 뭐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서 get my kicks 좀 재미 좀 보고 이렇게 얘기 한 거죠 I want to stick around a while I get my kicks I want to stick around a while I get my kicks I want to stick around a while I get my kicks I want to stick around a while I get my kicks 자 여기까지입니다 okay you